두 번째 삶은 다 할 순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 그게 우릴 위한 일이야 이쌤! 이게 무슨 짓입니까? 위험해 보이셔서 죽으면 안 되는데 원장님 괜찮으세요? 전 괜찮습니다 왜 한쌤이 원장님을 공격하던 거죠? 설마 한쌤이? 하! 하... 우선 이 사실을 특무천사들에게 보고해야겠군요 하... 잘자 우리 아들 왜! 말도 없이! 그런 짓을 한 겁니까? 한쌤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한쌤은 백기여완실의 유일한 생존자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수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천사인지 알고 죽이신 겁니까? 제가 아니라 이 쌤이 그랬다니까요 원장님께서 트롤짓을 한 탓에 이 쌤이 증거 없애기로 한 거 아닙니까? 네? 그런 거치고 엄청 놀라 보이던데 제가 한쌤한테 배우에 관해 물었는데 이 쌤은 아니랬어요 범규는 한쌤이라니까요 그걸... 거지것대로 믿습니까? 한쌤은 본인이 깨비를 악기로 만들었다 했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깨비가 특정 선생을 만나고 온 그 시각 한쌤은 다른 초임샘들과 연수를 들으러 가 아카데미에 없었습니다! 그렇다면... 아카데미에 남아있던 이 쌤과 수쌤이죠 그렇기에 우린 한쌤이 죽어도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어? 수쌤은 아닙니다! 또 뭐죠? 수쌤이 인터뷰에서 거짓말했던 건 제 동의 없이 사적으로 이승을 왕래하던 중 발견한 일이라 들기지 않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또 수쌤은 평소 무용실을 잘 왕래하지 않을 뿐더러 한쌤이 다음 타겟으로 노린 게 수쌤 반 아이였습니다 그런 거라면 깨비 역시 이 쌤 반 아이였다만 만약 수쌤이 공범이었다면 굳이 한쌤이 수쌤 없을 때를 노려 명부를 뒤졌을까요? 그냥 수쌤이 건네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 쌤인데 아, 한쌤이 죽어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한쌤이 노린 게 수쌤 반 아이랬으니까 그 아이를 미끼로 이용해보는 거 어때요? 뭐? 아, 죄송해요 이건 말곤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짜식! 니가 드디어 요원가 파는 날이 오는구나 아휴 기특해 그치만 수쌤이 가만 안 둘 텐데 흥, 보니까 휴직 경험이 있던데 또 한 번 보내줘? 예?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강제로 휴직 깨를 쓰게 합니까? 그럼 이대로 한쌤을 범기로 수사전결시키고 아카데미 제2, 제3의 깨비가 생겨도 상관 없으시다는 거죠? 그건 아닌데… 우리의 제안을 무시하고 또 한 번 일이 터졌을 때 원장님의 모가지가 어떻게 될진 저희도 모릅니다 저라면 원장의 승인 없이 멋대로 2승을 간 걸 빌미로 휴직 깨를 내리겠습니다 아, 거짓말로 조사에 혼란을 준 것도 보태서? 흥, 뭐 결정권은 원장님께 있지만 질툰의 전사들이여, 지구를 수호하라 질툰 대난투, 사전예약 중 아이참, 한쌤은 같이 벅치기 하기로 해놓고 어딨는 거야? 야, 느그쌤 어딨어? 우리도 몰라! 며칠째 원장쌤이었는데 짜증나 죽겠어! 아, 얘들아! 아, 뭐야… 한쌤은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? 안 들어오고 뭐해? 어, 혹시 하청실에서 노래 연습 중인 거 아닐까? 이 미친 두꺼비가 노망이 났나? 4분 전에 갔다 오지 않았냐? 지금 왔을 수도 있잖아! 또 가보자! 어, 어, 어! 흠… 원장님 어 원장님, 요즘 한쌤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? 아, 한쌤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급히 휴직 깨를 내셨습니다 네? 갑자기요? 애들은 어쩌고…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꼭 써주는 게 애들한테도 좋죠 네? 잠깐 저 좀 보죠 제가 수쌤을 왜 불렀을 것 같습니까? 모르겠는데요? 특무천사와의 인터뷰에서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… 그걸로 특무천사들이 수사에 얼마나 큰 난항을 겪었는지 아십니까? 교사가 돼 사적으로 포탈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터뷰에서 거짓말까지 하다뇨! 죄송합니다 하… 그동안 원장 재량으로 눈 감아줬지만 이번 건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군요 네… 당장 휴직 깨 쓰세요 네? 하지만 원장님! 제가 사라지면 우리 애들은…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쓰는 게 애들한테도 좋단 말 못 알아먹었습니까? 하지만 아직 깨비 일도 마무리 안 됐고 안 돼요! 차라리 다른 징계를 주세요 원장님 아직 애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깨비 사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! 애초에 애들이 불안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담임의 역량 아닙니까? 그렇게 된 게 다 수쌤 때문입니다! 굳이 쓸데없이 제자 죽인 걸 들먹여 불안하게 하질 않나? 지금이 몇 개월째인데 애들 예절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멘탈은 약해서 긴 휴직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못 추스르고 오죽하면 애들이 담임을 개무시합니까? 그래도 싫습니다 다른 징계를 주시죠 안됩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어딨지? 지금 한 쌤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떠나겠습니다 우릴 무사히 졸업시키겠다고 했으면서 역시 다 뻥이었어! 야 분위기 챙겨